1998년 데뷔 시즌부터 2011시즌까지 LG에서만 1483경기를 소화한 조인성은 2007시즌으로 얻은 첫번째 FA에서 4년 최대 34억으로 당시 포수 최고대우 계약을 선물 받는데요. 하지만 2011시즌으로 얻은 두번째 FA 계약에서 LG는 조인성을 잡지 않았고 3년 최대 19억의 조건으로 SK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LG의 포수자리는 무한경쟁체제로 매시즌 나는 포수다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2012시즌부터 2014시즌까지 각 3시즌의 경기출장수로 포수들을 나열해보면 2012시즌 김태군, 윤요섭, 심광호, 2013시즌 윤요섭, 현재윤, 최경철, 2014시즌 최경철, 김재민, 윤요섭으로 2012시즌부터 2014시즌까지의 LG포수 승리기여도는 0.75로 3시즌의 도합 승리기여도가 1이 되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2012시즌부터 2014시즌까지의 포수 승리기여도가 도합 10.11인 두산, 롯데와는 약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보니 포수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0.41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2014시즌은 정말 기적과도 같았던 시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포수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조윤준의 더딘 성장이었는데요. 2012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의 높은 순번 지명이자 조인성의 응원과 잉신킹까지 물려받으며 기대를 받은 조윤준은 2012시즌부터 2014시즌 3시즌 동안 47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5시즌부터 유광남이 본격적인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는데요. 2011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50번의 낮은 순번으로 지명되었지만 입단 첫해부터 퓨처스 89경기 출장 타율 2할 7푼 7리로 상당한 가능성을 보인 유광남은 2012시즌 1군 개막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2시즌 시범경기에서 박찬호를 상대로 홈런을 쳤던 장면은 많은 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를 보였고 2012시즌 1군 13경기 출장에 그치며 상무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2013년 팔꿈치 인대가 찢어지며 수술을 받았고 상무 복무 기간 중 출전 경기 수는 92경기에 그쳤지만 2014시즌 후 현재윤의 은퇴, 2015시즌 4월 윤요섭의 트레이드, 주전으로 시즌을 시작한 최경철의 부상과 부진 속 찾아온 기회를 살려 2015시즌 1군 126경기 출장 본격적인 주전 포수로 발돋움하는데요. 그리고 2015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75경기 출장, 누적 승리 기여도 16.10은 양희지, 강민호에 이은 포수 3위에 해당합니다. 유광남의 가장 뛰어난 강점 중 하나는 내구성인데요. 2018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포수로 소화한 3891이닝은 리그 포수 중 최다 이닝이며 2위 KT 장성우의 3573과 3분의 2이닝보다도 약 300이닝 이상을 더 소화한 셈입니다. 지난 시즌 타격 성적은 아쉬움이 남지만 2018시즌부터 지난 시즌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108로 이는 164.3의 양희지, 109.8의 박동원에 이은 리그 3위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2022시즌 후 유광남의 FA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19홈런을 쳤던 2018시즌 OPS 0.860, 2019시즌 0.772, 2020시즌 0.745, 2021시즌 0.693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 시즌 타격에 대한 아쉬움이 컸는데요. 하지만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4년 연속 3자릿수 안타, 5년 연속 2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광남에 대한 수비 이슈 중 하나는 도루저지인데요. 2018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2000이닝 이상을 소화한 포수들 기준 도루저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그 평균 도루저지율이 30% 정도임을 볼 때 유광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도루저지는 투수들의 킹모션 등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모두 포스타스로 돌리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광남은 프레이밍에 있어서 국내 최고라는 평가를 듣는 포수 중 한 명인데요. 프레이밍을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없지만 메이저리그와 같이 포수의 프레이밍이 승리 기여도에 함께 반영될 수 있다면 유광남은 훨씬 가치 있는 선수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블록킹 등의 다른 수비 능력에서도 경험이 쌓이며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포수가 필요한 팀이라면 FA 시장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22 시즌 후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포수는 NC의 양희지, 두산의 박세혁, 키움의 박동원, SSG의 이재원, LG 유광남으로 5명입니다. 저는 2018 시즌 유광남의 19홈런 시즌을 지켜본 후 이제 잠실을 홈으로 쓰며 20홈런을 칠 수 있는 포수가 나타났다는 행복회로를 돌렸던 적이 있는데요. 잠실구장에서의 OPS가 2017 시즌 0.819, 2018 시즌 0.706, 2019 시즌 0.758, 2020 시즌 0.608, 2021 시즌 0.672로 하락세인 점이 아쉽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호준 타격 코치는 지난 시즌부터 유광남을 지켜볼 때 이런 연습과 이런 스윙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프링 캠프 기간을 통해 변화를 가져가고 있으며 이호준 코치와의 호흡을 통한 유광남의 타격 반등도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광남의 수비력은 아쉬운 수비가 나왔을 때 임팩트가 컸던 장면들이 많아 저평가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지난 시즌도 유광남의 수비 이닝 문제를 덜어주지 못했고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성우의 존재감이 컸던 점 FA 허도안을 영입한 점을 볼 때 유광남의 뒤를 바칠 젊은 포수 육성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인성이 떠난 뒤인 2012 시즌부터 2014 시즌의 어려움을 떠올린다면 유광남은 예비 FA 중 잡아야 할 최우선순위의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약규모의 경우 이번 시즌 FA 포수였던 최재훈의 5년 54억 장성우의 4년 42억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33세의 최재훈, 32세의 장성우 반면 92년생으로 30세인 유광남의 나이는 큰 이점이 됩니다. 타격에서 반등이 있다면 또 타팀의 수요로 경쟁이 붙게 된다면 70에서 80억의 몸값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희진은 2006년 드래프트 2차 8라운드의 낮은 순번 지명이지만 국가대표 넘버원 포수이자 125억의 FA 계약 또 NC의 창단 첫 우승을 견인한 신화를 쓰고 있는데요. 7라운드 지명 포수 유광남도 하이라운드 포수 대박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유광남은 통상 95업론으로 올시즌 100홈런 달성이 유력한데요. 달성 시 조인성, 김동수에 이은 세 번째 LG 100홈런 달성 포수가 됩니다. 유광남이 두 명의 선배를 뛰어넘어 LG 프랜차이즈 포수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길 바라고 저의 유광남 한 시즌 20홈런 행복회로도 여전히 작동 중이기 때문에 예비 FA로 맞이하는 이번 2022 시즌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트윈스네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